10만 3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NW입니다. SNW, 은, 는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선박, 디젤, 엔진 부품 사업 부분과 산업 부품 사업 부분, 단조품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짐 선박 엔진 부품 사업 부분은 엔진 볼트, 벨브, 시트링 캠 및 캠축을 제조, 판매하며 산업 부품 사업 부분은 대형 건설 및 플랜트에 사용되는 볼트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단조품 사업 부분은 선박 부품 및 중장비,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단조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선박, 디젤, 엔진 부품, 엔진 볼트, 벨브 시트링, 캠 및 캠축, 산업 부품, 산업 볼트, 단조품 등을 주 생산 품목으로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특수재질 분야의 산업 볼트 사업을 시작으로 엔진용 정밀 가공 분야와 단조품 생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대시 주요 거래처는 현대중공업, 두산 엔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체 및 엔진업체, GS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임 재무 대시 엔진 볼트, 벨브 시트링, 캠 슬래시 캠축 등 선박 엔진 부품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산업 부품 공급도 증가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매출 신장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전환, 지분법 손실 감소와 법인세 수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 흑자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과 국내 건설 투자 부진에도 기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8월 7일 기준 장마감 SNW의 시가총액은 37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NW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0위입니다. SNW의 상장 주식수는 720만 주입니다. SNW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NW의 퍼은 10.5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9.8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5배 6,0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억원, 마이너스 3억원, 2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원, 마이너스 13억원, 23억원입니다. SNW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5번지 87%이고 유보율은 1,081.3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0.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9-0.8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0.21-2.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NW의 2023년 8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500원보다 3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5,41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NW의 종가는 5,170원이며 주가가 SNW의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